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대전에서는 지하실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8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1명이 임시 대피했으며 세종은 지하차도 침수와 토사 유출, 도로 침수 등 46건이 접수됐고 22명이 대피했습니다. 부여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30대 여성이 다쳤고 충남도 내에서 28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당진에서 6.6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고 천안과 계룡, 태안 등에는 정전됐다가 응급복구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